대양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뭘까요? 신.대.양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신.대.양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신.대.양이고요. 저도 삼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삼쪽 사람 같나요? 네. 삼쪽 사람은 어떤 거예요? 멋있어요? 맞습니다. 멋있고 착하고 살기 좋은 삼척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또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놓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만든 곡인데요. 여러분들 정제도 살리고 여러분들 집안 정편도 살리시라고 제 노래 살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소리에 대해서 들려오겠습니다. 들려드릴까요? 네. 더 컴퓨어요? 네. 갑시다.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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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발장전하고 땡겨봅시다 끝까지 따뜻하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행과 한자락에 놀아보시겠다 우리게 살리고 살리고 흥하게 놀아 봅시다 신나게 흔들고 흔들고 춤추며 놀아 봅시다 빙글빙글 걸고 돌아가는 인생 즐거운 게 살아봅시다 여행과 한자락에 놀아 봅시다 노탈스 잘 입고 잘 입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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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잘 입고 잘 입고 여행과 한자락에 놀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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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escapes Mentors 한 번 더! 돌아보십니다 살핀고요